에이케 롤리 에이케 롤리 오! 트로얼스! 트로얼스! 두 분이 들어오셨나, 두 분이 38 21초, 22초 와, Hi 하이 1등! 음. 안녕하세요. 나 V LIVE 진짜 오랜만에. 나 진짜 오랜만에 이런 거. 개인 이런 거 있잖아. 고마워. B에요. B. 여기 A 하면 여기. 에이. 에이. 놀이가 와르이. B? 왜? 저희가. 나온다. V 많이 봐줘요. 오늘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 그냥 V랑 놀기. 그냥 놀기야? 개인 V. 너는 개인 V 말잖아. 데이트해서 데이트. 내가 전화하면 다 받아야 돼. 그래. 받아줄게. 수업할 우리 지금. 아 끝났구나. 10시에. 10시에. 10시에 딱 좋은 시간이네. 다 불 돌아오고 안 들어오기만 해봐. 내가 하나 지켜볼 거야. 완전 갑자기 늘었어. 오 신선. 갑자기 아까부터 산하 언니가 저희가 지금 행사를 하러 왔는데요. 개비 행사를. 응. 행사를 하러 왔는데 오는 길에 자꾸 산하 언니가. 아 오늘 뭔가 V 하고 싶어. V 하고 싶어. 맞아. 이러면서. 그래서 해줘. 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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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 거 볼 거야 일단? 봐야지. 안 봐야지. 봐야지. 손 채워 안 본다? 나? 나 봐. 나 그것도 봤어. 먹는 거. 하트 눌러. 야심. 내가 댓글 봐줄게. 내가 그때 댓글을 엄청 남겨주는 애들이 하나도 안 읽어줘. 언니 그러면 오 혀 9분 해야 된다. 왜? 그냥 트와이스 9분. 다들 뭐 해요? 으음. 비담샷. 오. 라이브에요. 라이브야. 오랜만에 노래 불러요. 엠스테이 이후로 처음 아니야? 일본 쇼케이스. 그러네. 아, 일본 쇼케이스 esse. 처음인데. 근데. 아. 콘서트 그리티 좋았대요. 그래라이 후 another one beautiful life another one beautiful life 곧 콘서트 하시잖아요 저 정말 나연 누나 좋아해요 이 댓글 좀 읽어주세요 저도 좋아해요 이따 고민이 생기면 나한테 전화해요 라디오요? 어? 라디오요? 언니 고민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내 고민? 네 내 고민 너무 많아서 알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그거 얘기하다가 원순분들이 다 공감하시고 그런가? 오늘은 상담이니까 너네 고민을 내가 들어주는 거야 그래 언니한테 고민을 해야겠다 그래 제가 저번에 인스타로 노래 추천을 하나 했는데 네 그거 진짜 좋지 않나요? 네 그거 진짜 좋지 않나요? 네 추천드립니다 오늘 나연 언니 머리 라면이라고요 왜요? 얼굴 Your face 나연 face 오늘 나연 언니 머리 라면이라고요 응 나 오늘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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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이에요 한번 하나 먹어볼까요? 나 진짜 재미없는 것 같아 진짜 재미없어 미안해 언니 샷을 바꿨어? 언니 샷을 바꿨어? 응? 수실래? 아니야? 응 진짜 오랜만이다 원스 과즙 터진대 너 지금 조금 설레 원스분들 보니까 왜?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콕 보잖아 나 다 나봐요 원스 우리가 기다리자마요 요새 내가 이상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있어 10장 10장? 10장 10장? 10장 10장 어제 주인공 나오십니다 어제 다이빙 슬라이딩 슬라이딩 어제 슬라이딩 주인공 10장 10장 슬라이딩 주인공 나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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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깜짝 놀랐어요 진짜 다이빙가 짱이야 다이빙가 갈 때마다 비가 오는지 비가 오는 날에 이거 봐봐 채영아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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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상하다 저거는 머리가 짧고 귀여우니까 할 수 있었던 거야 귀여우니까? 저기가 저기보고 귀여우니까 하지만 귀여움이 맞아 채영아 이거 맨날 보고 있어 진짜? 응 나 언니 슬라이딩 맨날 보고 있어 나도 나도 뭐 하나 봐줘야지 언니 오효 오효지 내가 하나 오효 오효 안 봐주고 오효 오효 보잖아 아 서운해 진짜 맛있게 먹던데 아 서운해 나 언니랑 있는 거 온 짜리가 있어 우린 어때 우린 간장게장 좋아하잖아 우리 간장게장 먹으러 가자 언니 간장게장 먹으러 했었잖아 맞죠 간장게장 여기도 있는데 먹어도 돼? 바람쌤 그래 너무 오랜만이죠 여러분 저희 허세 갈 거예요 저희 좀 쉬었답니다 어? 뭘로? 뭘로 할까? 파란색 파라파라파라파라파라 파란색 파란색? 왜냐하면 내가 파란색을 해보고 싶거든 내가 머리 짧으면 하고 싶어 아니, 나는 안 돼. 안 돼? 아직 안 돼. 나중에 저희가 파랗게 하고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너무 아이라인이... 내 이빨인데? 나 오늘 부었나 봐. 왜 이렇게 부었지? 천사야. 왜 이렇게 부었대. 부었다고? 왜 이렇게 부었어. 심심하다. 심심하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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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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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끌 수도 있다고. 안 돼, 안 돼. 조심해야 된다고. 끌어지마요. 이러지 마. 어. 어. 고무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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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얼마까지 가는 거야? 더 해볼까? 떨어지는 거 어떻게 여기 진짜 학교잖아 학교야 아까 이런 무대 있지 않았어? 엠칸가? 엠칸가? 책상 엄청 많았는데 아 옛날에 인기가요 때 산하 빵 먹었냐고요? 어떻게 알았지? 산하 빵 먹었냐고요? 어떻게 알았지? 나 연휴빵 먹었어요 나도 나 부었어요 요새 장마철이잖아요 맞아요 나 노래 들으세요 장마 노래 뭐가 있어? 장마라는 곡 있잖아 내가 맨날 불렀었잖아 먹었던 거 왜 들어본 적 없지? 아 그거 우리 숲으로 뭐야? 숲으로 하려다가 잡았습니다 죄송해요 언니 옷이 까매진 거 같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안 까매졌네 그러네 그치? 내가 더 까매 이렇게 하면 내가 더 하게 이거 이거 무조건 캡처한다 누군가는 캡처하시지 캡처하시지 링크를 해봤다 그렇게 하셨는데 미나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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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형이지? 맞아 분명 에이 mosquitoes A.A.A.B.B.A.B.B.A.B.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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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 Do P!A.B.A.B.A.B.A.B.B?A.B.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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이거 어디야? 맞춘다. 지금 이거 괜찮아? 왜? 사고 났는데 여기. 왜 사고 왔어? 여기 책상? 아까 가현이가 졸리다고 이거 차고 갔다고 해. 학생들인 거야 지금. 우리는 지금 방과 후에 공부를 너무 못해서 남은 거야. 아니야. 너무 잘해서 대표로 난 남아준 거야. 그래서 알려주려고. 쌤이 나한테 부탁했어. 보여줘. 뭐야? 다요 나왔죠? 보여요? 저거? 아니 그거 뭐지? 봄에 나갔어. 봄에 나갔어. 봄에 나갔어. 저기 보여요? 내가 여기 살짝 밀어버렸어. 진짜 웃겼네. 진짜 웃겼네. 어? 지금 오영 혼자다. 아래에겐 얘기 안갔어? 어. 이거 제목이 B거든. 아. 아. 가요? 네. 10분 후에 갔네요. 나 요새 이상하다 오마이트. 얘 좋아. 옛날 나 알고 있었어? 나 안 맞지 않아? 내 머리 속은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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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머리 자를까요? 단발병이 도졌어요. 진짜요? 왜요? 언니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거 같아. 보면은 만약에 앞물이 있을 때 사진을 보면은 앞물이 짧고 싶고 짧았을 때 보면 짧게 할 수 없어. 근데 요즘 내 프사 단발인 거 알지? 아 맞아. 근데 어쩔 수 없어. 근데 왜 그 단발했다고 또 붙이면 되지? 응. 저에게 붙이머리가 있으니까. 맞아. 요즘 제 프사가 제 단발일 때 사진이거든. 근데 이렇게 붙이머리를 많이 공개하는 아이돌 분들이 계시나? 어디선도 이렇게 공개하는 분들 알겠을 것 같아. 내가 단발 하려고 긴 머릴 때 또 볶아보려고 한번 볶아봤었는데. 그래. 긴 머릴 때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래 보고 자르려고요. 미안해요. 근데 여기서 잘라도. 손을 많이 켜놨어. 몰라? 저는 단발이 좋아요. 이쁘다. 근데 단발이 이뻐. 저희 팬분들 긴 머리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 난 다 좋아. 약간 언니 단발하면 진짜 어려져. 맞아. 나연언니 단발하고는 어려져. 그렇단 말이지. 채영이 긴 머리하면 더 어려진다? 진짜? 너는 단발이 더 정식해. 왜지? 모모도 그래. 앞머리 써서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단발갑 자르는 초딱 같아 보일 텐데. 나연 언니. 모모도 짧은 게 더 어려워. 나연 재즈 가수 같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응. 응. 그래 나 앞머리도 자르고 단발도 자르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그래요. 아 깎아. 우리 쉴 때 많이 해놔요. 쉴 때 하고 싶은 거 많이 해야죠. 아 깎아. 단발하면 나랑 안 놀아줄 거예요? 아니지. 당장? 아!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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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밥 먹지? 뭐 먹어? 밥 먹었지? 나 이따 이러고 V 해볼까? 귀여운 것 같은데? 우리 어머링. 우리 어머링. 어느 사람들도 보여줘? 시작! 조연 씨 자. 안녕. 왜 하냐? 야 우리 넷 이렇게 똑같고 이렇게 똑같이 머리 사이. 언니 언니 쌍마이 그분이잖아. 나 서리. 서리! 주마니는 내 세상이야. 주마니는 내 세상이야. 근데 나 그거 밖에 안 봤어. 사랑해. 안 그래? 나 요새 수살로 파트너 진짜 잘 보고있거든 나 둘 다 쉬고있어 난 드라마 보고싶어 봐봐 어? 뭐 볼까? 그 아이즈가 나영언니 옛날에 찍은거 있잖아 그 민혁선병이랑 아하 나 그거 왜 봐 그거 봤지 그거 봤어 그거 왜 봐 너 뼈는 샀니? 나 뼈는 샀니 나 뼈는 샀니 와 쬐이다 고무고무 잠시만 나 이제 목이 꿇게 이렇게 해보자 괜찮은데? 나 무대 위에서 원스 찾을거야 약간 하늘에서 이렇게 원스의 시선 아닌데 나 들어봤는데 원스가 날라오는거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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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쁘다 이걸로는 사진 찍힐려나? 댓글 읽어볼까? 근데 이거 꺼줘 어디여? 여기 지금 한양대학교? 네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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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 아 인스타에 올려주세요 뭘요? 언니 지금 찍은거 찍는게 안돼 빨리 내가 먹는거 사진 나연언니 단발하지 마요 똥똥한 느낌 할거야 네 알 enacted 헤이 헤이 영문 화이팅 침장이 뻥 떠질 것만 같아 여기서 결혼하실 수 있으면 저희가 지금 결혼 멘트 따줄게요 싫어 나 댓글 다 읽어줘야지 나는 생일 축하 멘트 해줘 제발 제대로 읽어주세요 다 애기들이네 너도 애기지? 아니거든요 언제 인도에 올거야? 언제까지 인도에서 기다릴거야 채영 이쁘다 갑자기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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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니까 너랑 할거야 결혼 나랑 할거야?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내 맘을 쓰는데 반가워요 나와서 단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딱 하는거 복날이에요 복날 복긋나연 나연 언니 애교해주세요 응 노트북 얼마? 노트북 누구 얘기했어? 노트북? 내 노트북? 노트북 다 다르죠 노트북이 얼마인지 궁금하냐고 내 노트북 비싸 단발 안 돼요 왜? 누가 안 된대 왜? 왜 안 돼요 단발 귀여울 것 같네요 저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해요 이름 뭐였어요? 아 다연이랑 결혼 안돼요 다연이 결혼 멘트 따주세요 단발의 원두 정연이? 신부님 신라님의 결혼식을 축하드립니다 덤발 안 되는 이유 축하드립니다 우리 우리 행복하게 사오세요 단발 안 돼 안 돼 나연 언니 넌 지옥이 삭발 안 돼 삭발 안 돼 삭발 안 돼 물미역 귀여워요 언제 덤나 할 거예요? 지금 덮으면 되줄게 덮으면 돼 먹어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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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 이렇게 입으니까 진짜 할 것 같다 사랑이다 지옥이 그래 상대모사 한번 해줘 네? 미나 미나 해줘 미나 미나? 미나 오늘은 1, 2, 3, 4, 5, 6, 6? 6, 6, 6, 6, 6, 6, 6, 7. 5, 6, 5, 5, 6, 7. 진짜 원스 여러분 저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요 그러면은 이따가 저희 이따가 무대에서 봐요 한현대에 계신 분들 무대에서 봐냐고요 한현대에 계신 분들 아께 싫어해 죽었다 아직 할래 한현대에 계신 분들은 이따 봐요 이따 봐요 원스 안돼 지켜줘 나도 무서워갔네 우리의 마대를 지켜줘요 안녕 이따 봐 지금 가야 돼 이따 봐 이따 봐요 네 이따 봐요 이따 봐요 이따 봐요 나만 불 태워봅시다 오늘 파우더 있는 사람 없지? 채우라 파우더 있어? 안녕 안녕 이따 브이 앱 많이 봐줘요 올라가지 말고 엄청날 거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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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